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약업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흐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미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하히리로다. 습을 놓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재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하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세렉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찾으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굿새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읍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압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오. 전능자로 말미압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점막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종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성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난한 땅 마무리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람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부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은 죽음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고 나서 숨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애국당에 도착한 지 17년 후에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죽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야곱은 험난했던 인생을 마치면서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의 자선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이런 내용의 유언을 남겨야 하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모진 아버지라도 혹은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자기 자녀들을 마주하면 누구든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겁니다. 자녀들이 꼭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을 해주고 싶겠죠. 다시는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싶은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르벤을 향해서 그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했다는 이유로 그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그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시무원과 레위를 향해서 그들이 세겜에서 보였던 그 폭력성을 이유로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그들이 온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사가를 향해서 그가 압재 아래에서 섬기는 노예와 같은 족속이 될 것이다. 말하고 27절에 베냐민에게는 그가 물어뜯는 일이 같이 남의 것을 움켜쥐는 그런 족속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나 요셉과 같이 정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유언을 들었던 아들들도 있지만 많은 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임종의 순간에 아버지로부터 이거는 축복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다. 개혁개정 성경으로 보면 야곱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한 이후에 그리고 별도로 다시 아들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2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야곱이 했던 이 모든 말들이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축복의 말이 그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꼭 알맞는 안성맞춤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이었다면 르베이나 시무원이나 레위나 이사갈 같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복이라고는 여길 수 없는 그런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우리가 많이 들었더라면 우리는 그 유언을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아 이것이 참 복이다 라고 저에게는 여겨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5일째 되던 날에 제 나이 22살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고 사지 멀쩡히 퇴원을 하시게 되었지만 그때 이후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살 이후로 저희 아버지에게서 어떠한 충고도 조언도 훈계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스스로 생각하고 늘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과 행동에서 오는 모든 결과들도 오로지 저 혼자서 감당해야 했죠. 그때 제 마음속에 항상 있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께서 멀쩡하셔서 나한테 조언도 좀 해주시고 내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훈계도 좀 해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나보다 훨씬 더 인생을 오래 사셨던 아버지 산전수전을 많이 경험해 보셨던 그 아버지로서 인생의 지혜를 나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다시 아버지께 뇌경색이 찾아와서 그나마 괜찮았던 사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2018년 부활절 다음 날 아침에 아버지가 드실 죽을 만들어서 병원에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버지 치료 잘 받으세요 인사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5분 만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저에게 아무런 조언도 훈계도 유언도 남겨주시지 않고 그렇게 그냥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요 루우벤도 시무원도 레위도 이사갈도 야곱으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이런 유언을 들었던 그 모든 아들들이 다 저에게는 복받은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눈을 감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들의 잘못했던 일들을 지적해주고 그 잘못했던 일들로 인하여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 장면이 저에게는 정말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지적을 받고 또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와 자녀로 맺어진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죠. 그런 징계와 또 지적을 해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또 그런 지적과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인 겁니다. 설령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는 달갑게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아들이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라도 복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이토록 무서운 유언을 남기는 이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남기도록 하신 이유는 야곱도 그리고 하나님도 이 열두 아들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들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의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야곱의 이 무서운 유언을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거나 무섭게 꾸지지실 때 그때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우리 하늘아버지로부터 무서운 꾸지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서운 훈계와 징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무서운 꾸지람을 받게 되고 또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아들 된 나를 자녀 된 나를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들었던 이 아들들은 지금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은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아버지께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지금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복 가운데 이 복된 기회 가운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야곱의 유언은요 대부분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이죠? 야곱으로부터 저주와 같은 유언을 받았던 대부분의 아들들이 야곱의 저주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한 지파만은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야곱은 시무원과 레위를 향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시무원 지파에게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급하고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시무원 지파는 어떤 땅을 받게 되냐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 많아서 다 쓰지 못해서 남는 성읍을 시무원 지파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받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무원 지파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역사 속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좀 달랐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늘 말씀 7절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런데 저주받은 지파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사건이나 민숙이 25장에 등장하는 시띔에서의 우상숭배 사건에서 그들이 우상숭배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그 저주에 가까운 유언 앞에서 그들의 방향을 그들의 삶을 돌이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꾸질함을 받을 때 때로 우리가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말대로 될지 여다가 아닙니다. 복이 변하여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 우리의 모든 그런 꾸질함과 징계가 변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 아버지는 그것을 바라시고 우리를 꾸질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야곱도 그런 마음으로 아들들에게 꼭 필요한 이 축복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은 자기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난한 땅의 막벨라굴에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누구죠? 애굽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냈던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요셉의 권력은 아마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했더라면 막벨라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무덤에 묻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이 아니라 가난한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애굽과 같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애굽이 영원히 살 처소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가난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처소 그 가난한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승점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결승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가난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통과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질함도 주시고 징계도 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때로 우리를 무섭게 꾸짖으시고 때로는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훈계와 징계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심 앞에 무릎구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진짜 결승점을 통과할 때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통과하게 되기를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꾸질함과 징계도 나에게 복임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복임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특별히 돌이키라 하실 때 즉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는 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달갑게 들리지 않는 말씀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들도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그것이 곧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복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저에게 왜 그러셨어요? 주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왜 저를 질병 가운데 두셨어요? 주님 왜 저를 어려움 가운데 두셨어요?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주님 앞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인생들이 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것이 나에게 복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것이 나에게 좋은 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온전한 찬양을 드리며 온전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주님 앞에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결코 나에게 나쁜 것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바라보시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질병 가운데 처할지라도 혹은 어떠한 징계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 결단하기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29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주님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늘 그곳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의 삶만 준비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저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나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자 아니오. 저 하늘에 가나한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한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듬으라 하시는 것 다듬고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 버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라고 하는 것들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